운동을 하기 싫잖아 그러면 먹는 거라도 조금 줄여야 돼 먹는 거라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니라 먹지 말아야 돼 그냥 운동하기 싫잖아 움직이기 싫은 자 먹지도 마 그래야 살을 빼지 아 물론 이건 살을 빼고 싶은 사람한테 해당하는 거고 살 빼는 마음 없다 뭐 건강에도 문제 없다 그럼 뭐 그냥 마음껏 먹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하면 되는 거지 돈은 벌어야겠지 돈은 벌고 여튼간 살 빼려면 먹지 마 먹지 말고 운동해 먹고 조금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그럼 빠지지 내 확실한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먹지 말고 계속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계속 안 먹으면 죽으니까 사람이 죽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어 뭐 어떻게 해라고? 그냥 운동하기 싫잖아 그럼 먹지 마 어